인간의 어머니 아인이르 루미르원의 능력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떠도는 영혼을 보는 것과 또한 모든 만물의 죽음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인간들에겐 저주받은 눈이라 비빕받으며 마을에서 쫓아낸다. 그녀의 손길을 피해 다니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엘의 공존의 축제날 모든 만물의 생기가 발랄해지고 그녀의 주변엔 따스하고 신비로운 빛과 물처럼 흐르는 영혼 그리고 엘의 공명으로 더욱 빛나는 엘 오로라가 그녀를 아름답게 비춰준다. 이 모습을 본 당시 파견사신이었던 아버지 시엘 루베리온과의 만남 그날은 두 세상이 서로 축복하는 날이었다. 인간인 어머니에게 받은 주홍의 눈 이스타니아 영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루비스는 베스마 마을 차차부크에게 영혼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베스마에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자는 샤먼 카야크와 베라우크.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엘의 힘의 영향으로 마력과 영혼을 조합시켜 발사체로 만들어낸다. 그 조합으로 인해 자신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정신을 끊기기도 한다. 좀 더 완화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혼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 새벽 용의 둥지의 재단에서 알프니르의 목걸이에 영생을 운축시키고 그 결과 만물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얻게 된다. 이로써 루비스는 영혼들이 가진 감정들을 알아가며 자신이 가진 이스타니아의 힘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낫소드들 그리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간과 마족들을 정화하는데 굳은 결심으로 다시 모험에 임한다. 영혼의 힘을 다루는 힘을 얻었지만 그만큼 자신이 지닌 하프리퍼의 피가 점차 희석되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힘의 반을 잃은 듯한 루비스는 알테라 폰구족에게 찾아가 영혼의 힘을 좀 더 장기적으로 지탱해줄 방법을 찾는데 그때 알테라 섬에 찾아온 엘더마을의 에코가 찾아왔다. 에코는 청의 디스트로이어 포탑 개조처럼 사신의 힘을 지탱해줄 사신의 낫에 낫소드 기술력을 병합하는 걸 제안한다. 영혼을 다루는 공격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마법 공격이라 공격 형태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 사신의 낫을 휘두르는 동세가 크기 때문에 빈틈이 보이고 영혼 발사체는 영창 딜레이가 있어 쉽게 빠른 공격에 당할 수가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루비스는 레이븐과 이브가 지니고 있는 낫소드 기술의 기동력을 보고 알테라 폰구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개안해낸 방법이 바로 낫과 동시에 장거리 발사와 근접 공격에 견제할 수 있는 샷건의 기술을 탑재한 것이다. 이때 무기 설정은 해외 애니메이션 RWBY의 주인공 루비가 쓰는 낫과 샷건 같은 총기를 연동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영창으로 만든 영혼을 탄환으로 변형하여 발사하는 원리인데 청이 자신의 포탄에 탄환을 응축시켜 만든 마동탄을 보고 얻어낸 아이디어였다. 루비스는 영혼의 힘을 탄환으로 물질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만으로는 의지해선 안되는 걸 느끼며 루비스는 중앙의 눈 이스타니아의 힘의 수면을 위해 음성터널에 들어간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낫소드는 영혼이 아닌 동력으로 인해 움직이는 기체인데 알테라시아 포자가 낫소드의 코어에 감염시켜 감정의 폭등을 일으키는 오염된 영혼이 루비스의 눈에 감지할 수 있다. 심지어 알테라시아의 꽃은 유일하게 엘의 힘에 반응하여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이된 영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힘을 단련시키기엔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수련하게 된 것이다. 이때 벨드에서 보낸 커버 서비스 아리엘의 긴급보고 마족들이 벨드의 상업지구와 불타는 희망의 다리에서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루비스의 주웅의 눈 이스타니아가 에소드와 아이샤의 운명이 위태롱 예언을 보게 되자 황급히 벨드로 향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마족 속탕이 성공하는데 갑작스레 루이스의 이스타니아의 오로라가 방출하여 그녀를 감싼 뒤 사라졌다. 이 사실을 벨드의 연금실사 그레이에게 물어보자 오염된 영혼을 정화와 독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한 보상으로 그녀는 더욱 강력한 영생을 누리는 현상이라 말한다. 영생의 축복을 통해서인지 루이스의 몸 안에 흐르는 하프리퍼의 피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흐르는 피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오는 대양의 연호와도 같은 본질적인 것.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힘, 그 막대한 힘을 알기에 루이스는 이제 혼자의 힘보다는 동료들, 세상을 위해 나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엘의 공명과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관찰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관찰자의 숙명이니까. 엘리아 노드에서 계속되는 현상 헤니르 시공 관리자 글레이브가 말한 생명의 씨앗 오적품이 아닌 진정한 다크엘의 무서움 그리고 세븐타워 데브리안의 금지된 연구 헤니르와 연관된 조사를 통해 데브리안 연구소 차원을 잇는 통로를 찾으러 떠난 엘소드 일행 점점 데브리안의 지하 연구소로 가는 동안 아인의 힘이 혼탁해지고 이를 통해 루와 아인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 행동으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루와 시엘 그리고 엘소드 이때 루는 연구실로 가는 주변에 마족의 주문으로 숨겨놓은 비밀의 방을 찾아낸다. 그렇게 비밀의 방에서 얻어낸 단서는 바로 생명의 씨앗과 일기장 그리고 또 하나의 명단이었다. 마족의 언어로 읽은 루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일행을 만나 일기장에 쓰여진 정보를 알린다. 그런데 루비스와 아인샤를 따로 부르는 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린다. 루가 발견한 또 하나의 명단은 다르마니 3명의 씨앗으로 헤니르 교단과 데브리안이 연구에 쓰이는 신흥체 대상 명단에 아인이르 룸이 누워 바로 루비스의 어머니가 기재되었다. 그리고 일기장엔 루비스의 어머니가 실험을 통한 기록 내용인데 어머니의 이스타니아가 헤니르의 힘에 잠식되어 보통 몬스터와는 다른 마족으로 변했다. 씨앗과 헤니르의 힘 그리고 이스타니아의 힘이 융합되어 헤니르의 통로를 통해 마족 세계로 빨려들어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충격에 빠진 루비스. 평소에 밝은 표정으로 지내온 그녀를 바라본 아이샤는 그날만큼 루비스는 처음으로 우는 모습과 절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마족의 습격이 다른 헤니르 교단이 침추되어 교란을 틈타 살라자르의 사신들을 납치한 것이다. 슬픔에 빠진 루비스에 다가간 청과 아라 그리고 엘소드는 헬퍼트 경과 란을 마족에게서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루비스의 어머니도 함께 구해내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스타니아의 힘으로 발동된 예언에는 희미하게 루비스의 어머니가 하얀 공간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다. 루비스는 이 예언을 통해 어머니를 구할 단서와 정보를 찾으러 떠난다. 이때 이 이야기를 헤니르의 시공관리자 글레이브가 단서를 준다. 살라자르에서는 흑과 백의 사신의 전설이 있다. 침묵으로 빠뜨리는 무의 사신 영생을 바라며 죽음을 인도하는 사신 이 둘이 합치면 생사의 윤회를 돌고 도는 죽은 자들을 위한 엘의 공존을 이롭게 한다. 그 중 백의 사신을 대행하는 신수 백사가 베스마 용의 둥지인 아랭에서 본드래곤을 섬기는 위치의 부근에 그 신수는 모시는 동굴이 있다. 이 단서를 통해 루비스는 즉시 찾아가기로 한다. 동굴에 도착한 루비스는 이상함을 느낀다. 어두워져야 하는데 반대로 점점 하얀 공간으로 바뀐다. 이때 갑자기 동굴 깊게 울려퍼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동굴에 울려퍼진 목소리에 루비스는 답변한다. 카드세우스는 그녀의 주홍의 눈 이스타니아를 보고 백야의 사신이 다시 태어난 예언이 바로 이 아이라는 걸 깨닫고 함께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영혼의 힘이 그녀의 유명을 들어간다. 새하얀 빛으로 새롭게 부활한 루비스의 새로운 힘 백사 카드세우스와 함께 마계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엘소드의 이름과 함께 떠난다. 참고로 카드세우스는 본래 올림포스 신화 중 헤르메스가 쓴 지팡이의 문양을 본단 것이다. 지팡이의 문양을 잘 보면 아시다시피 부국차나 병원에서 주로 쓰이는 문양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동물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가져온 것이고 하얀 뱀은 불러장생을 의미한다. 에스텔은 영화 반지의 저항에 나오는 실마릴리오리라는 창세기 신화가 있다. 그 중 12주신인 발라라는 주신들 중에 에스텔이라는 발라가 있었고 다른 의미로는 영국에서 가장 높이 뜬 밝은 별이라고 한다. 그 별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아 그 별을 칭송하며 지은 별 이름이 바로 에스텔이라 한다. 영혼을 위로하며 인도하는 루비스 반대로 영생을 못하거나 다크엘로 변질된 영혼들이 루비스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으며 영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로 간의 공생관계를 빗대어 표현해도 좋다. 자 에스텔 창작 캐릭터 루비스 두번째 라인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그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빠이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